뉴스바오 등호 현주 기자, 세상소리 뉴스 등호 보이스 오브 월드, 아베 신조 전 일본 수상이 일본 핵무장을 다시 꺼내들었다. 일본의 관심은 푸틴이 핵 단추를 누를까에 꽂혀 있다. 푸틴이 실제 비핵 국가인 우크라이나의 핵무기 사용을 언급한 이후 일본 핵무장 논의는 속도를 내고 있다. bbc 뉴스 도쿄 지국 루퍼트 윙필드 헤이즈 기자는 26일 일본 내의 핵무기 무장 논란을 취재했다. 푸틴이 핵무기를 사용하게 된다는 가정이 일본의 많은 정치인들의 우려를 낳고 있는 셈이다. 이를 다룬 윙필드 헤이즈 기자는 일본 핵무장이 동북아시아의 세력 판도를 바꾸게 될 거라고 예단하고 있다. 그 논란의 시작은 아베 신조 전 수상이었다. 아베 총리는 일본이 핵무기에 대해 진지하게 그리고 시급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러시아군의 전쟁이 길어지자 푸틴이 핵무기 사용을 언급한 배경이 아베 총리가 일본 핵무장을 제기한 유일한 이유는 아니다. 아베 총리는 오랫동안 일본의 핵무장을 갈망해 온 터다. 그는 러시아 같은 핵무장 국가가 비핵 국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예가 일본 안보에도 새로운 위협이 될 거라며 핵 논란을 다시 키우고 있다. 우크라이나와 달리 일본은 미국과 완전한 동맹을 맺고 있고 미국은 핵무기를 포함한 일본을 공격하는 국가에 보복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있다. 하지만 이 약속도 미국이 세계 최강이었을 때를 의미하는 거지 중국이 미국에 버금갈 정도로 군사력을 빠르게 키우고 있는 지금은 다르다. 아베 유산의 저자 무라카미 히로미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상기시키고 있다. 어느 국가이든 자국 안보는 스스로 지켜야 하는 게 우선이라는 트럼프의 주장이다. 일본은 미국의 전반적인 추세가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따르고 있다고 보고 있다. 더 이상 미국에 완전히 의존할 수는 없다는 게 일본의 입장이다. 미국 주재 가토 류주 대사는 미일 동맹을 강화하고 일본이 자국 지역을 방어해야 하는 부담을 더 많이 감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가토는 전후 일본에서 가장 오랫동안 미국 대사로 활동한 것으로 아마도 한미동맹의 가장 열렬한 지지자이기도 하다. 그는 핵무장한 북한과 함께 일본은 더 이상 미국의 해구선에만 해 준할 수 없다고 말한다. 일본 내 여론을 보면 시마다 요이치 교수 경우 일본이 자국 방어력을 스스로 갖추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기가 어려웠다고 주장한다. 시마다 교수는 이제 일본이 적의 영토를 타격할 수 있는 무기를 가져야 한다. 마침표 일본이 중국이나 북한에 대해 일종의 독립적인 공격력을 갖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일본 핵무장에 대해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bbc 뉴스 인터뷰에 응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폭탄의 여성 생존자의 경우 저는 그것이 성대라고 생각한다. 솔직히 꽤 절제해온 여론을 움직이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지난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일본인의 75%가 핵무기 금지 조약에 서명하기를 원한다고 답했다고 알려진 바 있다. 아베 총리의 핵 논쟁 촉구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자폭탄 생존자들의 분노에 부딪히고 있다. 히로시마 출신인 기시다 후미오 현 총리는 아베 전 총리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빠르게 대응했다. 일본이 핵 논쟁을 오랫동안 피해온 거는 맞다. 무라카미 등 일본 일부 여론은 일본 지도부가 이제 일본 핵무장을 테이블에 올려 대중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 우리는 더 이상 가짜 세계에 살 수 없다는 게다. 일본만의 얘기는 아닌 듯 싶다. 한국도 가짜 세계에 살고 있는 건 아닌지 북한 중국 등의 핵위협의 대철 핵 논의에 대해 깊이 고민해야 할 때다. 현주 기자 사코파워 앳 아우틀룩 캄루즈바오 점 컴